레디, 얼라이프! 안녕하세요, 에버글로우입니다! 네, 여러분 이번 심플리 K-POP 콘투어가 베트남을 차종한다고 합니다. 와! 이번 여정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꼭 준비할 것 있죠? 네, 맞습니다. 퍼스트, 첫 번째로 저희 에버글로우의 멋진 무대를 함께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? 아, 그거라면 저는 퍼스트! 이미 첫 번째로 준비를 끝냈죠. 네, 에버글로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어? This week, 심플리 K-POP 콘투어? Don't miss out! assaultedst. edoraga red and blue Let's make popp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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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thing I need is underground 한글자막 by 한효정